우선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아마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함이 잘못 포기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화교 혹은 조선족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병호가 찬탄판이 사탄판이 유승민과 김무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니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과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또 유승민 위원은 과거에 20몇 년 전에 그런 연구소에 있을 때 연구원으로 잠시 교류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런 교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함은 공태종과 이정순입니다 구글에 표현되어 있다시 공타의 용이 아니고 공태종입니다 어쨌든 저와 관련된 많은 그런 유언비어에 대해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전혀 사실 무건이다 이렇게 보시고 제 방송을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주시면 고맙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정말 어떤 사람을 모략하고 또 음해하고 또 비방하고 이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선전선동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이런 것을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광고 하나 하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가 친중파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실정을 비판하는 콘텐츠를 그동안 아주 많이 제작해왔고 제 세계관과 중국의 세계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친중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백만 수용소의 신장 위그루 6월 23일 방영한 겁니다 중국의 만리 방압의 공상당 입맛에 맞춰라 6월 23일입니다 시진핑 방한 한국의 내정 간섭 역사 2월 26일입니다 이런 중국 관련 좀 비판적인 콘텐츠는 100% 광고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 어떤 유튜브보다도 국제 문제에 관한 중국의 비판적인 콘텐츠를 많이 제작해왔고 저는 친중파가 전혀 아닙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운을 투입했습니다 스페인 국방부는 최근 방역을 위해서 한 요양원을 방문했는데 그 요양원에서 벌어지거나 사망한 노인들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이들 노인들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부 요양원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자를 확인한 이후에 요양원을 떠나면서 노인들을 남겨둔 것이 바로 이번에 발견된 노인들의 시신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장례 요원이 올 때까지 시신을 냉장 보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버려진 노인들이었다 이 점은 스페인 국민들이 대단히 분노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시신을 수습하는데 24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고 더 이상 코로나19 환자의 시신을 수습할 수 없다 발표를 하게 이르게 됐습니다 스페인은 유럽 내 국가들 가운데서도 이탈리아 다음으로 코로나19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많은 국가입니다 3월 24일 기준으로 스페인의 확진자 수는 35,136명으로 하루 만에 무려 6,300명이 늘어날 정도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8만 명의 중국, 6만 명의 이탈리아, 4만 명의 미국에 이어서 그 다음에 스페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고령자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 날 스페인의 사망자 수는 2,311명이었습니다만 그 숫자는 전날 대비해서 무려 539명이 늘어날 수치입니다 사망자 수가 6,077명 이탈리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2,182명 확진자는 3만 3,0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스페인 문제입니다 공병호TV는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에 있어서 이탈리아가 유럽 국가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음을 또 그 원인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공병호TV에서는 이탈리아 위기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룡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 이른바 보편적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것이 상당한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현금성 지출에 치우치면서 투자성 지출에 해당하는 의료 인프라를 확중하는 부분을 등안해왔다 이 두 가지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탈리아의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문제는 이탈리아 문제만이 아니고 바로 스페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영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스페인은 현재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인 4.7개를 훨씬 더 밑돕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3.1개 1000명당 병상수가 스페인은 병상수가 3.0입니다 유럽 내에서 독일은 참고로 1000명당 병상수가 8개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 확산에도 독일 경우에는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아주 낮은 편입니다 원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은 보편적 의료 제도를 택한 국가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 속도와 사망률 면에서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구경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높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보편적 의료 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들의 코로나19의 사망률은 4.89%입니다 반면에 의료 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 국영 시스템과 민간 시스템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사망률의 1.54%입니다 따라서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10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보편적 의료 국가의 경우에 4.45.6명 그리고 보통의 의료 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 23.4명 2배가 바로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 확진자 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것이 바로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 방침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가면서 국가가 재정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재정 위기를 경험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재정 지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모두 유럽연합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너무 걱정하게 되니까 유럽연합으로부터 재정 지출, 정부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요구받게 됩니다 삭감에서 우선순위가 돈을 그냥 주는 현금성 지출 같은 경우는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깎아 나간 것이 바로 투자성 지출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출을 줄여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처럼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시간이 가면서 재정 지출이 감소가 되면서 결국은 의료 인프라가 망가지게 됩니다 의료 인프라가 망가졌다는 것은 인구 천명당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모두 3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국영 의료 제도와 보편적 복지 제도를 선택한 국가는 의료 인프라가 망가져서 결국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 이번 코로나19가 공습하였을 때 유독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높은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의료 위기에서 한국은 많은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영 의료 시스템 구축 이른바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도의 도입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한국 국민들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모든 국영화는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국가가 독점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국민들이 손해 주게 되는 것은 해당 분야가 망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문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보편적 의료 서비스 제도는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